특허청은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을 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 디자인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출원인이 비밀 디자인을 신청하면 디자인 도면과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하지 않는 걸로 변경됩니다. 비밀 디자인 신청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00건 이상이며 지난해에는 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출원을 시작합니다.